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요 영상에서는 제가 요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커피는 그냥 취향 차이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거든요 사실 그 얘기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좋은 커피라는 것들은 시대별로 확실히 존재하는 편이에요 역사적으로만 연관들이 있는 편인데 좋은 커피라는 것은요 누군가의 입맛에 완벽하게 맛있다기보다 어떤 캐릭터가 잘 살아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자면 게이샤 커피라면 게이샤의 캐릭터가 좀 잘 드러나는 것 그리고 어떤 가공 방식의 커피들이 있으면 그 가공 방식이 좀 더 잘 드러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내 입에 맛있으면 제일 맛있는 커피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그렇게 돼버리면 커피 산업이라는 자체가 좀 무의미해져버려요 CO이라는 대회도 무의미하고 커피에 좋은 술을 주는 것도 무의미하고 물론 한 잔의 컵이 중요하고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지만 좋은 커피라는 것들은 어쨌든 존재하는 편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쉬운 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식이에요 커피인데 오렌지 같은 느낌이 선명하게 나는 아니면 바디감이 누가 마셔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느낌으로 나올 때 산미톤이 자몽같이 나온다거나 커피에서 꽃향기가 난다거나 그게 좀 아이러니하긴 해요 대중들은 사실 그런 커피들을 항상 원하는 건 아니지만 스페어리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커피들을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들만의 리그라고도 할 수도 있고 우리들끼리 즐기는 거일 수도 있지만 참 재밌게도 커피에 빠져들고 빠져들고 빠져들수록 그런 커피들이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분야가 똑같은 것 같아요 대중적인 것과 전문가들이 좋아하는 것에는 어떤 괴리감이 존재하긴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이 대중들 입장에서 좀 이해는 안 되더라도 분명히 좋은 가능성이 많은 커피 전문가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에는 어떤 다양한 연관성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이유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커피 산업이라는 건 너무 국제적이어서 커피 한 잔에 기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후 농부들의 어떤 노력 커피 나무의 품종 로스팅하는 로스팅 머신 로스터의 실력 추출하는 사람 너무 많은 것들이 연계되다 보니까 우리가 한 잔의 커피를 만드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커피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체계 안에서 좀 더 좋은 커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좋은 커피라는 것은 비교적 캐릭터가 잘 살아있는 곳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 그 정도를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사실 계속 커피을 해보고 테이스팅을 하다보면요 제가 올해까지 커피으로만 테이스팅한 게 한 2천에서 3천까지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 많은 커피들을 커피 하면서도 제 감각기관이라는 게 막 대학 흡수적으로 예민해지진 않아요 아무리 커피를 많이 마시고 전문가라고 해도 결국 인간이라는 인간의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비슷한 편이고 뭐 연습하면 조금 나아지긴 하지만 한계라는 게 있는 법이죠 좋은 커피들은요 좋은 커피로 갈수록 가격이 비싸질수록 일반인들도 인지할 만한 향들이 납니다 제일 위험한 게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커피에 선명하게 나지도 않는 향들을 가지고 막 온갖 휘향 찬란한 언어를 넣어가면서 표현하는 것이 제일 위험한 거 좋은 커피라는 건 일반인들도 인지할 만한 어떤 향들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커피를 셀렉 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커피에서 이렇게 비전문가들이나 모든 사람들 초빙해서 테이스팅을 해보면 선호도라는 게 전문가든 대중이든 꽤 일치하는 편이거든요 호불호는 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커피는 좀 다르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다 느껴요 그런 식으로 좋은 커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커피를 앞으로 드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에요 에티오피아 커피가 그래서 좋은 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향이 나니까 시대별로 이런 것도 좀 달라질 거에요 지금 전 시대는 사실 커피다운 커피 아니면 커피다운도 조금 고급스러운 커피가 유행을 했었다면 지금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커피답지 않은 커피들이 막 유행하고 있어요 이제 매니아나 커피덕후들은 와 커피에서 꽃향기가 나다니 커피에서 이런 선명한 딸기향이 나다니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 근데 아마 이 시기가 또 변해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예술도 저는 커피를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모든 예술은 그 시대별로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뭐 그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진 찍는 게 나와버리니까 사실주의라고 하는 완전 세밀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좀 무의미해지듯이 커피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과학이 발전해서 어떤 박타리아를 가공에 탁 넣으면 딸기향이 나오고 이러면 선명한 어떤 새로운 향이 나는 커피들이 특색 있는 캐릭터 있는 커피들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커피들이 꽤나 좋은 평을 받고 있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동네나 많은 체인점들에서 마시는 커피는 그런 커피들이 아닐 겁니다 산미가 없고 그냥 데일리로 즐기기 좋은 커피 그런 커피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관심이 가져지신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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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